요? 자! 그러면 잠깐만요 이제 플레이토피 한번 들어가 볼게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우리가 아는 세계가 아니기 때문에 이 밑에 뭐 없지? 무슨 뭐 과학상가 같은 과학상자 같은 부품이 있고 네 자 아 예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올라가고 여기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그치. 뭐가 생기죠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아직은 여기 아닌 것 같고..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Take it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한번 쭉 가볼게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끝. 두번째... 다시..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어디부터... 어디부터 가야 되지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와..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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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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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나요. 3번. 2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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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번. 아 나이C 아 나아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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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 할게요. 저거를 때릴 방법이 없네. 됐다. 오케이. 잠깐만요. 지도 좀. 아 맞다. 그거 하고 와야지. 아 이제 남은 감옥을 모두 다 깨면 게이지 하나 더 죽인다. 알았어. 알았어. 그거야 뭐. 알았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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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아 근데 손목 아퍼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두 개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어? 여기 거긴데? 그리고 여기 그거잖아. 그런 거 아니야. 아..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이게 아닌데..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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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가는 거 알죠? 이렇게 가는 거 알죠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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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혹시 몰라서... 음 아 절로 가는 거였어 괜히 힘든 길을 왔어 아 더 어색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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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다. 선물함.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뭐가 하나 있는 것 같은데. 볼게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목 6개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내려가. 내려가야 되는 거였어? 이렇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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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뭐 더 없죠? 그럼 가자 뭐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아우, 손목 아프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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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쪼긴데? 쪼긴 아까 갔다왔고 없네요 그건... 뱃백 뱃백 아... 글쎄요? 뱃백 근데 손목은 좀 아파요 처음은 아니에요 근데 손목은 좀 아파요 지금 선물상자 하나를 못찾아가지고 저기는 갔다왔고 저기는 선물상자 하나를 못찾아가지고 근데 여기 내가 알기로 쪼그매져서 와야돼요 아 여기 안와본거 같은데 맞네 아닌데? 맞는데? 왔었는데 뭐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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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세계관으로 시나리오가 여섯번째 세계관이에요 어려울 수밖에 없지 뭐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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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killer? 뭐지? motion? 뭐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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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이렇게 trilogy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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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? 설마? 그러네. 찾았어요. 찾았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OK. 에라이. 메라이. 안 와. 죽을게요. 죽을게요. 안 열게요. 안 열게요. 안 열게요. 안 열게요. 안 열게요. 됐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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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찍어. 찍어. 됐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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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hank you. concept Legends. 됐어. 통alon. ού. . Reddit. ygusal. 체스마스터 아 이거 그 뭐 맞춰야 되는거다 그러네요 이렇게 모양이 안맞죠 네 이거에요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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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가 없냐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런거는 괜히 어려운 글을 택했어 잠깐만요? 두개? 잤어요? 잤어요? 와 이거 맞춰야돼? 볼게요 이거 어려운데? 갔다 와야 되는 거죠 이렇게 맞죠? 갔다 와야 되는 거지? 어? 뭐가 있었는데? 아 저기군요? 안녕 저기 열어야 되죠 아 열쇠 여깄네 됐네 범 해결됐어요 이제 올라가야지 이제 아 장단하네 잠깐만 이거라고? 어? 위에가 뭐가 있다 밑에 뭐가 있는거였네요 밑에 뭐가 있는거였네요 음 좋았어요 뭐야 맞아가면서 배워야 되는거야 이건 아 으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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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히힛 멋있다 아주 뭔가 떨어진 것 같은데 아 아 아 아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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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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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kay? okay? what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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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eah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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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kay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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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혹시 모르니까 다 먹어보자 헐 헐 아 이거 뭔지 알겠다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에어라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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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아... 이런거군 여기서 네 마지막에 찬양 첫 다는 아 응 주문한 동 동 동 동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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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 턴 1 턴 1 턴 1 턴 1 턴 1 턴 1 턴 1 턴 1 턴 1 턴 1 턴 1 턴 1 턴 1 턴 1 턴 1 턴 1 턴 2 턴 1 턴 1 턴 1 턴 2 턴 1 턴 1 턴 짜장나네요. 이 체스 역시 피가 있어야 되나요? 자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룩이 나오지 여기서부터는요 기다리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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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퇴근 깼다 와 와 힘들었다 근데요 여기를 지금 또 또 또 또 또 또 또 또 또 감옥이 하나가 없는데 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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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가 아니네 지금 다시 온 이유가 감옥이 하나가 남았어요 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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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넘어간 적 있어요 그 메이저리그 있을 때 생각해 보니깐 지금 이거 키 커지고 가야되는데 그치 그쵸 이거를 열쇠를 순서대로 맞춰야되요 근데 이렇게 이렇게 번갈아 간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 그리고 그리고 보니까 뭐가 있었어 일단 내려가요 못 올라가네 못 올라가네 뭐야 이렇게 이거 다 너 여기 이렇게 한 다음에요 배그 들어가려면요 진짜 최소한 7,80만원 때도 도라는가요 그러니까 CPU를 라이젠 3300X 정도 둔 다음에 그래픽카드를 1660 슈퍼? 뭐 그 정도 두면 그러면 도라는가요 근데 도라는 가는데 아마 옵션은 좀 타입을 많이 해야 될 거에요 왜냐면 당연히 프로필 안되고 근데 요즘 가격이 많이 내려갔어요 아 네이로 저게 이스터 이거 뭐지? 배그요? 일단은 깔 용량이 없어요 여기는 깔 용량이 안 돼 여기는 깔 용량이 안 돼서 יא 용량이 paling 여러분들이 깔고 가야하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안되네 찍어는 놓자 지금 내가 감옥을 하나 못 빼놔가지고 으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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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설마 으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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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라고? 으흠 참 가기 퍽이나 힘든 걸 수 있다 흠 으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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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기나 힘든 곳에 있었네 흠 으흠 더욱 으흠 어 으흠 아 으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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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헤바 휴우 어 으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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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 패스 아 여기는 이제 계산해야 되는데네요 이거 레이맨 플러스에 있어 그런적 있지? 응 설마 이거를 내가 계산을 못할라고 틀리면 죽는거에요 이런데는 못올라가네 85 빼기 63 22에다가 75를 더하면 이거죠 근데 근데 감옥은 어떻게 깨라고 감옥 깰 길이 없는데 아 알았어 뭐가 있었는데 아 여기 다시 와야 되는거야? 에이라이 에이라이 혹시 혹시나 해가지고 내가 이거 이거 보여가지고 혹시나 해서 내가 저기서 가운데서 뛰었거든요 참 어이없네 어이없네 그리고 이거 97 여기로 올라가고 진짜 어이없네 진짜 어이없다 일단 찍어놓고 아 여긴 아니네요 아 여긴 아니네요 아 저 밑으로 가라고 아 저 밑으로 가라고 아 여긴 해 아 저 밑으로 가라고 아 저 밑으로 가라고 더하기 51 빼기 73인가요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 10의 자리는 10의 자리끼리 1의 자리는 1의 자리끼리 계산해가지고 5 빼기 3은 2고 그 다음에 140 빼기 7이 70이 72죠 그러면 72 아닌데 무시 어떻게 계산하는거야 이거 뭔 계산이 이렇게 돼 계산 겁나 어렵네 때려 맞힐 수 밖에 없나요 겁나 어려운데 이거 이거 한자리수계산인데 몰라 일단 때려 맞혀 볼게요 오 맞았어 때려 맞혀보니까 맞았어 84 빼기 8 빼기 4 84 빼기 8 빼기 4 72죠 참 문제를 막 거지가 지내놓고 있네 하핳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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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같이 음 올라갈 수 있나요 으ㅇㅇ 이렇게? 아 이게 문제가 틀려도 되긴 하는 거였다 틀리고도 즉사는 아닌데 그 약간 못 맞추게끔? 헐 이거 그건데 어 이거 아직 씨앗 심기 전이죠 죽고 다시 할게요 죽고 다시 실패음 zza 수술 sowie 수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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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맞춰야 돼요 헐 나 지금 대충 맞추고 있다? 아 틀려도 되는거네 틀려도 되는거였어 틀려도 되는거긴 했는데 참 그렇네요 잠깐만 저거 틀리면 열시 안나오는거에요? 그럼 다시 해야되는데 이게 그 참 거시기하네 이제 해야될 맞춰서 가지먹으러 맞춰서 가지먹으러 으 맞축 으 으 아 예아! 여기서 문제가 건너 어려워요 저거는 깼고 여기까지 쉽다? 계속 틀려도 되는데 그... 그냥 구해서 틀리면 열쇠가 안 열려 틀리면 열쇠가 안 열리기 때문에 어... 오케이 후... 됐다 휴... 다행이다 와... 핸디캡을 이렇게 해주네 틀리면 문이 안 열려요 저 감옥이 여기서 문제를 충분히 보고 가야 돼 3 더하기 7 빼기 1 더하기 5 더하기 2 빼기 2 더하기 4 이거 그... 차례대로 계산해야 되거든요? 차례대로 계산해서 안 그러면 틀린 답이 나와요 음... 당연한 얘기지만 이거 차례대로 해야지 10 빼기 1인 9 14 14 12 16 네 16이에요 정답은 그... 왜냐면 틀리면 바로 죽는 건 아닌데 근데 그... 바로 죽는 건 아니지만 이제 막 감옥... 감옥문이 안 열리는 뭐 이런 핸디캡 같은 게 있어요 에이라이 씨... 여기서... 여기 미끄러운데... 맞아 이렇게... 어? 이렇게? 아 이렇게? 감옥을 이렇게 여네요 잠깐만 감옥은 다 깼고 마법사가 남았는데 음 뭐야 나 왜 저기서 끝냈죠 미치겠네 길을 외웠어 아예 에이 라이 아까 외웠던 길이고요 그리고 여기는요 길을 한 바퀴 돌아야 된다 그리고 여기 정답은 여기 이걸 해야 되나 9 더하기 5 빼기 7 음 14 빼기 7이 7인데 거기서 다시 더하기 더하기 41 11 어 그리고 더하기 1은 12 아 그래서 계산해서 가운데가 구였구나 나 그냥 이거 때려 맞췄거든요 무슨 계산이 이렇게 복잡해 여기가 이렇게 어려워요 여기가 이렇게 어려워요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그래서 여기는 보통 그냥 여기 이렇게 올라오고 그 다음에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감옥을 깼어요. 한 다음에 여기는 보통 이렇게 감옥을 깨요.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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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Ja!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알았어 으 아.. 여긴 그냥 때릴거네? 알았어 그냥 막 때리면 되겠네요? 으이씨 됐다 그냥 막 때리는거네 여기는 씨 됐어요 아 여기도 감옥이 필요해요? 어쨌든 여기가 시간이 좀 많이 걸렸기 때문에 네 플레이토피아까지 네 여기서 방송 마무리할게요 캔디샤토는 캔디샤토는 글쎄요 오늘 할까? 뭐 하고나서 생각해볼게요 자 그럼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